아니 끓고 넣어야지 라면을 아 뜨거워 놓쳤어 염병하지 말고 라면 빼라고 우와 우와 라면을 지금 왜 넣어 아니 좀 멍청한거 같은데 아니 근데 라면 빼 라면 이렇게 넣으면 존나 맛없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다현이 저기 탕수 부먹할때부터 나랑 이게 안맞았어 근데 부먹 처음봤어 우와 아무리 아직 끝까지 뜨고 나 왜 이렇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 아 아 사이다가 납작해졌는데? 환경오는 분들 못먹는거 아니야? 나 사이다가 이제 안먹을래 가스로 끓인거야 맛있어졌어 이제 먹으면 돼 꼬들꼬들해 파김치랑 같이 먹어봐 물에다가 물을 바로 쏘면 어떻게돼? 그러면은 물이 타겠지? 물 타? 물 타는거는 뭐? 물 타지 않을까? 물이 타는거 처음 들어보네 지금은 면이 타고 이거 왜 이렇게 먹는거야? 술이 익었어 많이 먹어야지 맛이 없어졌어 안 익은거 같은데? 과자 청개구리야? 청개구리 귀엽잖아 갑자기 오면 깐다고 옛날에는 어렸을때는 개구리를 이렇게 만졌거든? 난 청개구리는 지금도 만지는데 귀여워서 귀엽잖아 아닌데 갑자기 오면 깐 똥 쌓고 이렇게 갑자기 너 똥 쌓고 똥 쌓고